스킬 오 정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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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정현 감사합니다! 좋아 좋아! 힐 꽂아줘! 좋지! 뭐지 이용할게? 좋지! 응 좀 위험한걸? 데뷔 dos 저녁에 2층 솔저 잡아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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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. I can't bubble you, right?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I can't. 저의 압박자의 위치를 고수의 그랬던 내 압박자의 랩 나의 압박자의 위치를 맨으로 밑에 하자 마이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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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압박자 나의 압박자 내 맨에 나의 압박자 나의 압박자 저의 압박자 나의 압박자 난 후회 구결대 AWWWW. HE'S 1 HP 1 HP 있는 건다 바이러스는, 골! 저거, 저거, 저거! 어머니! 고고댕, 고고댕 고고댕 2분만 고고댕 브레이킹 쇼 저 왜지? 내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좋다고 고고댕 곧댕 고고댕 그거같아 iktor literature since 그렇습니다 2시에서 3시에서 4시에서 마치기 Q-GRAV again? Q-GRAV AGAIN? Q-GRAV AGAIN? Q-윤은 Q-GRAV AGAIN? 한국에서 리퍼를 상승하기로 했다. 3몇에 대해 생각해 보니, 이 3몇에 대해 잘 변경이 될 것 같다. 그리고, 그래미탄, 수빈, 수빈, 공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 한국에서 가장 강한 압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 아직도는 상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. 여기가 드래곤, 나노 부스, 아르헌, 그리고 미국에서 완전히 욕하였다. 한국에서 가장 강한 압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 한국에서 가장 강한 압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 한국에서 가장 강한 압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. 두명 짤 두명 짤 두명 짤 아 나도 짤 세명 짤이구나 나이스 가자 이속 이속 아 1배 너 이게 이게 파 안 돼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아 나인 개피 나 쿵은 쿵 아니 나 아 가자 하나 둘 셋 가자 야 다월어 야 다월어 다월어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넘어 렛 souven이 렛 죽어 렛 다월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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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ixx2 예술도 일곱 상단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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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아야 돼 고마 애들 오기 전에 뭐 딱 잡어 빨리 나이스 Are you crazy 왜ling 설마 이것 끝 이industrie 는 ้ doors maar 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